미국의 공립, 초중등 교육에 빨간불이 잇따라 켜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8학년 중학생들의 지난해 시험 성적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떨어진 데 이어 미국 역사와 시빌, 즉 시민의식 또는 윤리 성적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미국 역사 시험에서는 500점 만점에 258점으로 팬더믹 이전인 2018년보다 5점이나 하락하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학년생들의 윤리 시험 성적은 300점 만점에 150점으로 2018년에 비해 2점 하락하며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적 우수 학생의 비율이 미국 역사는 13%, 윤리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우수자의 기준은 미국 역사의 경우 주요 주제와 시기, 사건, 인물, 전환점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적 우수자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8학년생들의 수학과 영어 독해 성적도 대폭 하락해 충격파를 가한 바 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수학 성적은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더믹 직전이 2019년에 282점에 비해 8점이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8학년생들의 영어 독해 성적은 지난해 500점 만점에 260점으로 팬더믹 직전에 263점에서 3점 하락했습니다. 이때 같이 발표된 4학년 초등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019년 241점에서 2022년 236점으로 5점 떨어졌습니다. 4학년 초등학생들의 영어 독해 성적은 220점에서 217점으로 3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공립, 초중등 학생들의 성적은 팬더믹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팬더믹 기간 중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성적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초중등 학교들은 물론 주화연방교육당국이 1990년대로 후퇴한 수학, 영어, 미국 역사와 윤리 성적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